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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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자기전에 라이브 켰습니다 제가 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켰고요 지금 내일 1박 2일 가거든요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원래 자는 시간이 아니라 잠이 안와요 일찍 자 보려고 또 들어왔는데 잠이 안와서 인스타도 올리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냥 잠들기 전에 잠도 안오는 김에 라이브 하려고 켰습니다 하오이 하오이 반가워 소아 반가워 소아 무서울 것 같은데 헬로 헬로 내일은 어디로 촬영 가요 몰라요 어째 내일 오늘보다 따뜻하대요 맞아요 그렇다더라고요 되게 갑자기 이번주에 또 추워진 거 알죠 여러분 근데 내일은 또 덜 그러다구 에임대대대대대대대대 셰트 아 이거 잠옷입니다 셔츠는 아니고 그냥 잘 때 입는 잠옷 헬로 라비 힘내서 촬영 잘하고 와요 고마워 오늘 배터리 맞나요? 미안해 지금 8%야 나 새끼 신사 하덕하지 너무 좋네요 필리핀에서의 사랑으로 보내주세요 받으세요 나의 마음을 굿나잇 보라색 카트 보라색 카트 파란색 카트 고마워 미영 7357 고마워 너무 좋네요 똑같이 옆으로 누워서 보는데 좋네 누워있어요? 집인가 보다 내일 출근해야 돼서 얼굴 봤으니 이제 자러 간다 가지마 아직 12시 반이잖아 고마워 덩이는 뭐해? 덩이는 가족들이랑 있어요 너무 좋네요 여기도 잘하잖아요 저는 제 새로운 노래 좋아해요 범 범 범 범 범 범 범 범 월곡의 기승을 풀려 남쪽 기승을 누워 남쪽 기승을 누워 APPLAUSE B !!! 아잇 떨어트렸어 지 절아 짐생 범 범 범 범히 collab 아들 다 가말리 바 범 범 범범범범비나sal 어? 오....서 범범범범범비나라들 다 감 medic 범범범브 기세가 남다르구나 What도 wrong? omg, 라이브 버전 여긴 제 파트가 아닙니다 라비 범범 오늘은 왜 그루블링 계정으로 나방해? 라고 물어보셨어요? 4개종으로 하면은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랑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 막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저랑 이제 서로 팔로우하고 있는 동료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본다고 생각하면 제가 더 여러분이랑 편하게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네 이걸로 갔음 오빠 내일 데키라 스포해주세요 스포해드리자면 제가 영케이씨를 만났습니다 데이식스 데이식스 그 분들 음악 진짜 좋고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케이씨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되게 가사 너무 잘 쓰시고 그 좀비랑 예뻤어 이런거 들어보면은 진짜 다른 것도 많지만 음악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만나 뵙고 싶었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어 얘기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되게 텐션 높으시게 진행하셔서 어 퀘스천마크를 진행하고 있는 저로써는 아 진행 저렇게 해야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제가 워낙 예 가끔 또 노잼 노잼 느낌으로 하니까 되게 에너지가 엄청 좋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It's been a long time 결정된 ص강이 교수 Canvas I can't speak English well Happy Birthday Thank you 며칠이 지났지 생일? 되게 오래된 것 같아 기분이 되게 뭘 많이 해가지고 되게 오래된 것 같네 Your English is better than you think 4일 지났어? 생일? 응 오늘 뭐 먹었냐고요 오늘 낮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9시인가 일어났어 오늘도 10시인가 9시 반인가 아무튼 그때 일어나서 그거 달걀볶음밥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살짝 응용해가지고 닭가슴살 좀 찢어넣어서 많이 닭가슴살 달걀볶음밥 먹었습니다 닭 달걀보다 닭가슴살이 더 많았지 오빠 머리 안 감으셨죠? 느낌? 어떻게 알았지? 아직 아직 안 씻었어요 씻어야 돼 화장만 지웠어 들켰다 그거 사투리 있지 않나? 앵깃다 이거 아닌가? 맛있었냐고? 맛있어 나 진짜 볶음밥은 괜찮아 이지 잘해 그거 10번 넘게 했어 짜게 먹지 마요 짜게 안 먹어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나 요즘 울고 싶어도 라비 보면 힘내 고마워 울어 울어버려 울어야지 울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좋아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돼요 엉엉 울고 붓기도 하고 오케이 피부가 광이 나네요 아닙니다 여기 뭐가 났어 나 나 나 나 아니야 뭔가 딱지가 왜 있어 뭐가 나지라 난 적이 없는데 여기 딱지가 있어 눈이 생기려나 봐요 여기 제3회는 응? 오빠 하나도 안 졸려 보여 맞았어 맞았어 하나도 안 졸려 어떡하지 괜찮아 지금 안 자 내일 야외 취침 되면 또 잘자거든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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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이라 이렇게 뭐라고 보내준 거 좀 지나가가지고 못 읽었는데 혹시 다시 보내줘서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1박 가서 차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구 너무 근데 약간 죄송해 그거는 진짜 아아 불량을 더 이렇게 어?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차에서 잠들어 자꾸 차에서 잠들어 사죄합니다 으응 진짜로 흐흐 흐흐 나 코 좀 매부린데 여기 볼래? 보여줄까? 여기 여기 싱 발라드 송 오빠 쏘리 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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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어 몇프로야? 진짜 어떻게 꽂으면 진짜 미안해 충전기 꽂아볼까? 오빠 코에서 한 번만 미끄럼틀 타봐도 돼? 안 돼? 어떡하지 이거 꽂으면 근데 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빠 아 쇼우 유어 태투 빙 하하하 나 백프로야 제발 내 배터리 가져가 어떻게 백프로지 어떻게 하면 백프로지 어떻게 하면 백프로지 나 노 이런 어 전혀 이 얼굴로 방송에 나갈 수 없어 오빠가 계속 나 꼬셔서 내 마음이 100% 됐다 가져가? 꼬신력이 없는데 무슨 귀엽네 레인드랍 이즈 굿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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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 타투하고 싶냐고? 설레게 하네 진짜 되게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이런데 하고 싶은데 참아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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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세븐 택퇴 엄마 바디 택퇴 토트 테이프 붙였다 때면 아파요? 안 아파요? 전혀 눈썹 스크래치 한 곳 눈썹 잘하기는 해요? 잘하기는 한다 계속 깎는 거야 띠아모 띠아모라고 보내줬어 오빠 목에 타투하는 순간 별빛들 다 운다 진짜 다 울어 왜 울어? 좋은 표현인지 안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네 남은 못할 거야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내 생각? 아무튼 선생님 여기 라비 얼굴 하나요? 맞아요 선생님한테 시켜야 돼요 주문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제 얼굴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신은 무엇입니까? 문신 문신 뭔가 문신이랑 타투는 되게 느낌 다르지 않아? 문신 약간 어 느껴지는 어떤 온도가 다른 것 같아 문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신은 무엇이냐? 당신이 processo 나는 믿음이 어쩔 줄 저희가 자, 제발 제발 방송 중에 촬영 때 꼭 먹었으면 좋겠다 이겨서 진짜 코 피어싱? 아, 너무너무너무 코 피어싱 무서워 코 피어싱 음, 그 뭔가 약간 제 취향이 아닙니다 I miss your concert Me too I miss you all 내일 제발 점심저녁 다 먹자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나도 알고 있지 택배 착불로 보내줄게 라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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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 어렸을때 나온 노랜데 진짜 옛날에 근데 되게 좋아했어 뮤비도 진짜 많이 보고 뭐였더라 가사? Yeah Go in Let's Go in Let's go i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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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뭐지? 아 이런 거잖아요 좋아할지 그래도 뭐 좋아할지 난 맨날 이렇게 이번 1박 2일 봤어? 난 계속 인스트 트랙 얘기해 비트 비트를 불러 런잇 런잇 아 뭐더라 아 기억 안나다 런잇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또 Give me that 월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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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나 진짜 월투얼 암튼 그런 것도 좋아했고 좋아하는 거 많았죠 그리고 또 월투얼 어 브라이언 맥나잇 오마리언 음 음 좋아하는 거 1절만 하자 아 1절 모르겠어 1절 알려줄 수가 없어 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좋아서 기전했다가 방금 일어남 10초만 데이트해주세요 흠 귀엽네 낙엽 마룬파이브 노래도 좋아했죠 마룬파이브 안 좋아할 수 있나 아 월 이즈 페이보리트 아 아 놓쳤어 쏘리 워츠 유어 페이보리트 댄스 음 댄스? 모르겠네 요즘 음 아 또 지나갔어 흠 빨리빨리 오버냐 나는 남자 솔로 라비 여자 솔로 카리비 무슨 말이야? 카리이 면도 안 했대요 했거든 했다고 헐 벌써 1시야? 라고 보냈어 왜? 갈라고? 내가 가야겠다 근데 내일 라디오 녹화방송입니다 내일 라디오 녹화방송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towards ût 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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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좋아요 저 알레르기 있어요 고양이 좀 심해요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 좋긴 좋아요 내일 형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 알았어 고마워 라비 윙크 sorry 잘자 지금 이라도 충전 꺼지면 안될까요? 나 쫄려 나 꽂혔어 아까 꽂혔는데 없었나보다 아까 어서와 중 snip 조금 잠시 잠시 심 아니 너무 잠시 랍이 나는 당신을 사랑 땡큐 눈이 아까보다 잠이 좀 온 것 같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그러네 이거 하고 있어서 그런가 뭔가 얘기 계속 혼자 하고 있으니까 암튼 다들 라이브 보러 와줘서 고마워 다들 잘 늘 주무시고 또 우리 내일을 맞이해봅시다 오늘은 갔어요 내일을 또 맞이해보자고요 우리 알겠죠? 가지마 이러네 그래 그래 그럼 지금 안 갈게 이따 가자 진짜 안 갈 줄 몰랐겠지 가지마라고 그냥 보낸 거겠지 약간 뭐랄까 아쉬움 표현하려고 안 갈게 하지말라 그랬으니까 안 갈게 안 갈게 하지말라 그랬으니까 안 갈게 어때 갈 줄 알았지 안 가볼게 조금만 더 할게 그러면 왜냐면은 아까 머리 안 감은 거 들켜가지고 머리 감아야 되거든 머리도 감아야 되고 그래야 돼 좋아 좋아 괜찮아 ㅋㅋㅋㅋ 드세 저기 몇 시에 나가 비밀이야 얼마 안 남았을 걸 backwards 쌍꺼풀 해볼게 근데 요즘 가끔 자고련하면 생긴다 막 한쪽만 생길때도 있고 늙었나봐 오예? 어쩌니? 다들 좋은 밤 보내고 또 조만간 봅시다 잘자 안녕 8 괜찮아요 다